그렇죠. 더 골프쇼 홍대왕 프로입니다. 현재 저의 위치는 수원의 너머원 골프 비팅이죠. GBAY스입니다. 제가 드린 이 골프쇼 티켓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9년에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이고요. 다음 주에 있을 양재 에이트 센터의 더 골프쇼인 서울과 11월에 있을 더 골프쇼인 수원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. 망설이지 마시고 커피 한잔 하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홍대왕 프로였습니다.